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행세지휘를 했던 전과사범 이재명을 지키기 위한 더불어공산당 민주당 친명계 위원들의 지랄발광이 도를 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얼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기념일에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북괴 김정은의 핵미사일과 또한 북괴의 도발에 단호히 맞서겠다라는 발언을 한 이후에 공산전체주의 세력들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반국가 세력들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라고 사실상 더불어공산당 민주당을 정조준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와중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왜 민주당이 공산당이 됐는지 발칵 뒤집어 엎었으며 또한 민주당의 인민재판 조웅천 민주당위원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정송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뒤 민주당 내에서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나오는데 대해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법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공산당 치하에서나 어울릴법한 풍경 사실상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빗댄 발언이어서 지금 민주당이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포기한 야만 정당인가 라는 제목의 글에서 민주당에서 벌어지는 일이 단순한 여야 대립이나 개파 갈등의 문제가 아니다 라며 민주당의 이 색출은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표현을 인정하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라며 민주당의 수없는 권력형 비리 위협에 휩싸인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건 법 앞에 평등에 비춰봐도 지극히 당연한 것인데 공산당식으로 색출 이 또한 부정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일부 민주당 위원들이 부결 투표를 했다고 인증하거나 공개하는 것도 홍의병 시절의 공포 정치를 떠올리게 한다라며 이재명 대표를 자유민주주의 원칙보다 앞세우는 듯한 모습들이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11년 자신이 서울시장직을 걸고 제시했던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언급하며 민주당은 폐색이 짙어지자 나쁜 투표인이 투표장에 가지 말자고 선동해 우리 역사상 최초의 정책 투표를 사실상 공개 투표로 만듦과 동시에 투표율 미달로 개함을 못하게 한 바 있다라고 개탄을 했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헌법상의 비밀 투표 원칙을 공공연히 깨트리는 야만적 행위였는데 10년이 지나도 민주당은 달라진 게 전혀 없다라고 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치가 이런 비민주적 야만성과 결별해야 비로소 민생을 살필 수 있는 정상정치의 길로 들어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비명계 민주당 위원들은 오죽했으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주당을 왜 공산당이라고 했겠나라며 공산당식으로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한 그들의 친명계의 이 노력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민주당을 공산당이라고 역설했다라고 비명계 위원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국민의힘은 지금 현재 민주당 공산당에서나 벌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고 있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체포동의안 가결 투표를 한 위원들을 매공로 친일파 등에 비유하며 찾아내 징계하거나 출당시켜야 한다는 위협이 가해지고 있다라며 민주당 내부에서 인민재판을 방불케 하는 배신자 색출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 매우 걱정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윤재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하는 이 배신자 색출은 공산당식 인민재판이라고 민주당을 이 애들로 역설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윤재혁 원내대표는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는 헌법 제46조와 국회법 제114조 이항에 반하는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라며 체포동의안 투표 전 민주당은 위원총리에서 별도의 당론을 정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라며 민주적 과정을 거쳐 결정된 사안에 대해 공산당에서나 볼법한 전체주의식, 보복을 하는 것은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이라고 일가를 했습니다 친명계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내에서 발람표 색출 움직임이 일자 비명계 위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일각은 강성 지지자들 등에 업고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실질심사 기각 요청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은 위원들도 공개하겠다고 울음장을 났습니다 정청례는 이날 오전 유튜브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국회의원으로부터 2시까지 탄원서를 제출받을 계획이다라며 탄원서에 서명한 위원들과 위원과 또 아닌 위원의 명단을 발표할 생각이라고 정청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난 주말 최고위원에서 사퇴한 비명계 민주당 송갑석 전 최고위원은 이날 마지막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며 모두가 실패한 자리의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다라며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란을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멸을 냈다고 탄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다라며 저는 자기 증명을 거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저웅천 위원도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저웅천 위원은 최경영의 시사 최강에 출연해 민주당 지금 하는 이 짓거리에 대해 강하게 성투를 했습니다 민주당 해당 행위가 되려면 당대표나 위청에서 이걸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을 번복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납득을 시켜야 했는데 그것이 없었다라며 국민 약속을 지켰고 방탄 프레임을 깨고 민주당 우리 당이 제대로 된 방향으로 가기 위한 정치적 행동을 해당 행위라고 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며 이재명과 당 지도부를 직격을 했습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더불어 공산당 지금 현재 스스로 자멸을 하고 있죠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내년도 이 더불어 공산당 민주당을 뿌리채 흔들어야 합니다 아예 민주당이 내년 총선에서 박사를 내야 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 멸공